부산지법 형사 오 단독은 고소장을 분실한 뒤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37살 윤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. 선고 유예는 범죄 정황이 가벼울 때 일정 기간 형선고를 미루고 2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이를 면해 주는 제도입니다. 윤 전 검사는 2015년 부산지검에 근무하면서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의 도장을 임의로찍어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